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밤이 왔네요. 늦은 밤이 왔습니다. 마지막 방송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 내일이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또 재미있게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이 상당히 빨리 가네요. 일주일이 너무나 빨리 갑니다. 뭐 한 것도 특별히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빨리 빨리 글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 오늘 또 보람차게 보내셨으리라 봅니다. 주가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오늘은 그 코스피 지수가 23개월 만에 2750선을 넘었죠. 오늘은 그 국내 증시를 두고 이 같은 평가가 나온 거예요. 두 기업, 그 미국의 기업이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HBM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였고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우리 1등 삼성전자, 2등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한국거래에서 보니까 삼성은 주식이 오늘 보니까 79,3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전날보다 3.12% 올랐습니다. 연초 이후 최고가 찍습니다. 하이닉스 주가 상승폭은 더 컸어요. 오늘 보니까 하이닉스는 하루에 오늘 8.63%나 올랐더라고요. 조금 짜증나기보다는 부러웠어. 하이닉스가 좀 부러웠어요. 17만원으로 거래 마감을 했고 9거래일 만에 17만원대 다시 회복을 했어요. 국내 주식장 반도체 업종 전체로 봐도 전날보다 평균 4%가량 주가가 올랐습니다. 현재 미국의 세너제 이에서 열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4가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습니다. GTC 2024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AI 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려면 이를 구현할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HBM이다. HBM이라고 합니다. HBM은 DRAM의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4세대 HBM인 HBM3를 독점 공급하는데 또 메모리 업체 가운데 최초로 5세대 HBM인 HBM3 양산을 해가지고 이달 말부터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했대요. 삼성도 엔비디아에 HBM 공급을 추진 중인데 황 CEO가 전날 삼성전자의 HBM을 현재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GTC 2024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요. 부스를 찾아서 HBM3E 12H죠. 12단 적층이야. 이 전시제품에 젠슨 승인을 남깁니다. 젠슨 승인. 어프로브드. 어프로브드라는 그런 사인을 남겨봤다 말이야. 왜 남겼을까? 이 친구가 할 일 없이도 남겼을까요? 뭔가 남겼어. 사인을. 그것도 승인이라고. 젠슨 승인이라고 딱. 젠슨 승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것도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는데 HBM을 비롯해서 고성능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 것 같아요. 금융정보 업체에 보니까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32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5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지난해 7조 7,300억 원의 영업선시를 본 하이닉스도 올해는 12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뛰면서 코스피는 이날 2,754.86으로 장을 마감을 했어요. 전날보다 64.72포인트 올르면서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들이 각각 1조 8,705억, 1조 525억 그렇게 순매수해가지고 지수 상승을 견의를 한 거죠. 개미들은 2조 9,111억을 매도했어요. 매도 우위를 본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올해 두 번째로 컸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MC 3월 정례회의에서 기존과 같이 연내 세체력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기로 한 영향으로 보이네요. 외인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뿐 아니라 현대차, 삼성, 물산 등등 해서 저 PBR 종목도 골라 담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의 매수에 힘이 오서 900선을 넘어섰는데요. 코스닥은 전날보다 12.91포인트 올라서 904.36을 기록을 했고 코스닥이 종가 기준 9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9월이 마지막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587억, 기간은 174억 정도 매도 우위 보였고 개미드는 3,619억 쓴매도를 했어요. 코스닥 시작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HLB 등은 강세였는데 외국인 쓴매수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립니다. 엔캠하고 리노 공업, 신성, 델타테크 등등 해서 전날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를 마쳤고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실적 반등이 기대되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다만 미래에 쓴 연구원이 그래요. 지퍼봐야 할 매크로 경기 브락시스톡은 남아있다는 점 기억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뭐 참 흥미로운 하루였어요.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하루였고 아주 신나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럽장 보니까 영국은 현재 0.9% 정도 오르고 있고 프랑스가 조금 빠지네요. 현재 강보합이고요. 독일은 한 0.33% 소폭 상승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788.18, 1.6% 올랐습니다. 살짝 올렸는데 오늘도 살짝 오를 것 같아요. 좀 오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4,800은 충분히 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미국 달러는 1,326.50, 약 14원 정도 빠졌고요. 달러 이번엔 151.66엔, 유가는 81.27달러 일본 연안은 878.74원, 유로안은 1,448.14, 중국 연안 183.91원이에요. 휘발유 1,638.34 좀 올랐고요. 국제금값 2,161.0달러, 국내는 94,276.47원입니다. 미국 국제 10년물은 4.229입니다. 4.229, 쭉 빠지는 것 같네요. 보니까 4.3 밑으로 현재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고요. 지금 다우지스 보니까 0.24% 올라서 39,605원이에요. S&P는 0.34% 오르겠고 나스닥은 0.66% 정도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0.6, 아까 오후에는 0.9까지 올라갔었는데 조금 약간 빠지네요. 그러셀은 0.46%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의 삼성전자는 79,300원, 갭상승 썼잖아요. 이제는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 내일은 8만 전자를 한번 돌파를 해가지고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반도체 섹터만 좀 살려준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6만 5천 8백 가졌는데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 보니까 또 갭차에 벌어지기 시작하던데 내일은 한 6만 6천 들어서 6만 7천 언저리까지도 한번 가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또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대세는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빠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짜증내지 마세요. 또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보면 또 쇼팅하고 하다 보면은 7만 전자 가고 본주 8만 전자 돌파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굿나잇 편히 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번 해서 어떻게 흘러가예요? 그럼요. تى